뭐지? 소고기! 소고기! 가자. 자, 안녕하세요. 이게 전문점이더라고요. 맛있겠다. 한 노릇노릇 같아요. 스티고이를. 아, 써있네. 구이, 유구. 제가 구이별로 먹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저거 소 한 마리로. 예, 알겠습니다. 소 한 마리 이렇게 팔더라고요. 한 마리, 한 마리. 두 개 두 개. 한 마리 두 개. 와, 나왔다. 이렇게 구이별로 다 먹어볼 수 있게. 도시 사. 도시 사. 침. 갈비. 알찬. 주이. 귀여워. 그리고 지금 특수 부위를 다 드시네요, 저는. 네. 이 토시 살을 옆에다 놓고. 엄마가 토시 살 먹어봤는데, 토시 살이 참 맛있더라. 고기. 고기. 고기 맛있겠다. 맛있는 고기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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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음미의 느낌 뜨거운데 맛있어 지금 은아 맛있어? 뜨거운 최고 원래 애들이 맛있다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 토시살이 진짜 맛있다 토시 산 소에서 한 마리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토시는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 0.8g? 너무 맛있어요 이거도 한번 구워볼까? 이건 뭐예요? 부채요 부채살? 부채 부채는 이제 한 4kg 내외 토 한 마리에 한 마리 구워먹어야겠네요 이 정도 맛있죠? 맛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부채살이 감동받으신 거 같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전체적으로 진짜 기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 이거 봐 진짜 이게 소금 이거 봐 진짜 이게 소금 이거 봐 진짜 이게 소금 엄마가 말이 너무 많아 엄마가 말이 너무 많아 그렇지 빨리 빨리 올리게 돼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밥이랑 꾹꾹히 먹어요 가수씨 그래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밥이랑 먹어요 고기 초밥 먹는 건데 밥 위에다 고기 올려서 그럴 거 같아 너무 맛있어 해피 해피 저 박수는 처음 보는 박수다 그러게 이렇게 맛있어하는 모습을 진짜 처음 보는 파 기름 파 파 파 밥 더 시켜 더 시켜 한글에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 먹어야 되니까 계속 밥하고 고기는 먹어야 되겠고 고기를 더 먹을려니까 밥이 더 필요한 거겠네 깜짝 놀랐네 신기하다 며칠 굶고 하는 거 같아 저렇게 잘 먹으면 또 맛있지? 부모들은 마음도 좋지 갈비살인가 갈비살인가 네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맛있어? crim 음 음 삼 온 어머 왜왜왜왜왜 너무 많이ύ 육즙이... 기름기가 없습니다 kee 육즙이 바르니까 고기 육즙 고기 육즙이... 진짜 살이 안 찌됐다 다이어트... 아주 딱인데? 민아 이거 한 번 먹어봐. 하이필. 맛있어. 얼마큼 맛있어? 지금 한 그릇 다 먹고 또 한 그릇 추가해서 먹는 게 아직도 맛있다고 나오면. 고기에 밥을 싸먹네. 이번 주부터는 추윤이를 민희한테 도줘야겠네. 아니 뭐 이제 신 스틸러가 아니라 주연, 주연. 뭔가 기름진 뭔가. 너무 보이더라고요. 진짜. 예 어머님 예. 축하드립니다. 기름기가 없는 듯이 기름기가 많은 듯한 느낌. 아저씨 힘들겠다 아저씨. 너무 배부르다. 이제 메뉴를 뭘로 해야 될지 진짜 고민 한 번 해봐야겠다. 민아. 엄마 오늘 이번에 또 1등 해지해달라고 파이팅 해줘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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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